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규현이가 만난 사람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대배우 진세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초대해 주시나 했잖아요. 오늘 어디에 계신가요? 저희는 오늘 이렇게 멋진 야경을 보면서 리바이스테이크를 먹고 있습니다. 리바이스테이크 드셨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러운 리바이스테이크는 처음이다. 네가 떡을 잘 치는구나. 맛있어.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한번 하시고요. 이쁜 짓. 짠. 야경 한번 봐봐. 엄마. 세연아. 괜찮아? 네. 저 괜찮아요. 보여주러 갈게. 건물 하나 찍어주세요. 거기서 뭐 합니까? 진짜. 이 정도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짠네 투어에 대해 감상평을 한마디 유행어로 해주시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어 뭔지 아시죠? 짠네 투어 어때요? 짠네 투어가 힘들긴 하네요. 힘들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세요. 저기 여러분. 즐거우면 끝이 없다. TVN 펜타